저 바깥에 나가는 거는 오늘 다 해전지첩입니다. 원래. 야 여기 뭐야 좁다. 아이언 쳐야 되겠다 무조건. 낭떠러지 오빠 여기 아이에. 재밌어. 이번 홀은 2대2 매칭. 2대2 듀엣전. 좋았어. 이상호 양세용 대 유정현 조영고 듀엣전 시작합니다. 조영고 듀션. 오늘 가요. 올라간다 올라간다. 슬라이드 악성 슬라이드 슬라이드에서 좀 애줄을 못 했어. 큰일 났는데. 자 이상호.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. 안 괜찮다. 맞고 나왔어. 기죽는 샷은 아니고 적당한 샷이었어요. 예. 양세용 세컨. 아아아아아. 바이 바이. 괜찮아 괜찮아. 이기고 간다. 이기고 간다. 골팡을 잡았다. 유희정현 세컨. 자 세컨.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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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들어왔어요. 들어왔습니다. 야 근데 완전 또 내리막에 쓴 것 같아. 내가 이제 저 책임질게. 자 이상호. 잘 쳤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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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. 미쳤어. 굿샷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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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인생호 붙었어 완전. 오케이 조현근 서드샷. 땡겼어. 볼 볼 볼 볼. 땡겼어. 땡겼어 땡겼어. 넘어갔어. 하나. 저희가 맞춰드린 거예요. 이렇게 되면 몰라. 이렇게 되면 몰라 지금. 너만 믿는다. 할 수 있어요. 세다. 세다. 똑같아졌어 이제. 자 볼. 아 잔비가 세. 효영도. 아까 오프 아니었어요? 아 잘 됐어요. 어떻게 막상막하야. 양세형이 넣으면 2홀은 골프왕 팀이 이깁니다. 짠 너무 찰잖아. 약해 약해. 굿샷. 이 정도면 충분해. 마크 마크 마크. 좋아 좋아 굿샷. 굿샷 나이스 굿샷. 나이스 굿샷. 나이스. 자 워라운드. 나이스인 나이스인 나이스인. 인생호 선이면 골프왕 팀이 이깁니다. 진짜.. 아 작다. 우와 우와 우와. 우와 우와 우와. 내가 작다고 했잖아. 마무리해야 돼 세영아. 세영아 마무리해야 돼. 상관아줘 유. 상관아줘 유. 상관아줘 유. 상관아줘 유. 상관아줘 유. 오케. 어 쌩 작다고 했어 나. 빽였어. 빽였어. 빽이었어. 거의 이런지 오가야. 빽인 것도 진 거나 마찬가지예요. 이게 라이트 빗집은 코스가 조금 이뻐보이는 데가 있어요. 이거리가 진짜 어렵지 않냐? 야 이거 강해가 좋아하는 거리인데 와 진짜. 아 이번엔 이겨야 되는데. 우리 이번에 이기면 승리 몇 개라고? 승리 다섯 개. 오케이 오정현 티샵 마지막 콜. 여기서 이긴 팀이 이깁니다. 네. 우와 오케이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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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진 거 아니죠? 오늘 진짜 안 되는 날이다. 아니야 가봐야 돼. 아니 아니 저기 해줘서. 맞길 잘 맞아가지고. 잠깐만요 저희 세웅이 층양 들어가거든요 조금. 층양 돼 층양 층양이. 아 이거 뭐 토지. 토지가선 아니야? 지금 이런 쓸데없는 행동들은 엄청나게 지금 티샷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자 티샷. 아우 야. 아우 야. 아우 야. 야 세웅아 어떻게 친 거니? 야 지금 마음 아프지 많이. 아니요 아니요. 괜찮아 괜찮아. 당황했다. 당황했다 세웅씨 당황했어. 당황했다 세웅씨 당황했어. 당황했다. 같은 위치에 가서. 같은 위치에 가서. 같은 위치에 가겠지. 아 야. 아 양세영. 사랑해요 양세영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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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ノ홀라. 꼬낭. 손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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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으면서 노래 부르게 있구만. 웃으면 안 되는 거지. 거리 얼마나 나왔어요? 135. 140. 자 이동국 세 칸. 푸쉬야 푸쉬야. 범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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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머가 다 넘어간 것 같아 넘어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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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어갔는데 엣지에 있을 것 같아요 엣지에 아 잘하신다 진짜 잘 쳐다 나가지나 두 샷 두 샷 아 부담스러워 괜찮아 아 부담스러워 포터에서 다 갈리니까 야 은영아 니가 올릴 수도 있어? 저 못 올려요 괜찮게 편하게 일단 진짜 편하게 좋지 좋다 야 좋아 좋다 그렇지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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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은영아 넌 이걸로 끝났어 이제 야 나 은영이 사실 나는 그 범퍼 앞에나 갈까 생각했어 저도요 저도 거의 어 뭐야 두 분 두 분 된다 지금 동부가 컸을거야 에이 한 3,4m 안으로 붙일게 어 우리 오라버니들을 믿습니다 자 유지영이 형 칩니다 자 채 무게로 멈추면 안돼 어 거울였어 민호 형 민호 형 그냥 붙이면 이긴다고 하면 돼요 장민호 파파 우와! 우와! 치다 말았어. 짧다. 괜찮아. 괜찮아 괜찮아. 타로 씨가 늘 거야? 네네. 자! 보기 퍼트인데 제가 제일 잘하는 게 퍼트입니다. 별명이라서 족봇다며 족봇다. 족봇다. 족봇다의 누워 자! 조용구의 보기 퍼트! 파이팅! 어머! 세다. 커플! 잘 못 하시네. 하다 부른다 해가지고. 이거 붙이면 이겼다. 이상우과는 이상우과 경기를 끝냅니다. 파이팅! 잠깐 잠깐 잡으면 안 돼. 누구야 다. 세형이 세형이. 나이스! 우와! 쫄깃해 쫄깃해. 오정현. 약간 내리막. 살짝 내리막. 저거 세게 할 것 같다. 계속 약했어가지고. 자신감 있게. 됐어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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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! 구은영이랑 정현이 내냈어요. 야! 야! 자! 이러지 마세요. 좀! 이러면 어떻게 해요? 이러면 어떻게 해요? 자! 이거 승부치기로 들어갈게요. 승부치기로. 어프로치 해가지고. 어프로치로 갈게요. 가장 많이. 다 같이. 승부치기 가자고 승부치기. 잘 쳤어. 잘 쳤어. 잘 쳤어. 지금까지 비겼으니까 여기서 리어로 결정하겠습니다. 네. 뭐 우리 가까이 푹 쉬고 부른 거 하지 말고 넣어봅시다. 그래 그래. 그렇죠. 참고. 넣는 그림도 이쁠 것 같아. 자 오정현. 첫 번째. 아 이게 승부치기까지 옵니다. 좋아. 우와. 어 잘 쳤다. 오 잘 쳤어. 오 잘 쳤어. 맞아 좋아. 와아아. 파이팅. 와 진짜. 헐 오늘 뒤에 살아났다. 처음 할 수도 있어요? 쳐 날 수도 있어요. 자 만약에 다음 사람이 쳐가지고 저 공을 치면 그냥 친대로 그대로. 아 친대로. 서 있는데. 이게 컬링과 골프를 결합한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. 예 예. 아 컬프라고 보면 돼요. 자 이상우. 잘 쳤다. 너무 잘 쳤는데. 거리 더 좋아. 거리 완전 좋았는데. 잘 쳤는데. 방향이. 자 오정현 1.3m고 이상우 2m예요. 자 유정현. 아 저건 어떡해. 길어. 어 쳤다. 쳐다라. 잘 못 쳤어 봐. 몰라 이거. 상대 팀을 도와주네. 가까워졌어. 지금까지 니현우 오정현입니다. 짱니노. 좋아. 잘 쳤다. 좀 짧다. 거리를 너무 좋았는데. 두 명 하고 있어. 못 찾아요. 정신 찾아야 빨리 왔어. 전진 찾아 못 찾아. 자 은영 씨. 자 박은영. 은영아. 아 너무 좋다. 왜 자꾸 뒷담 칠까요? 자 이동국. 저거를 그냥 쳐내버릴까? 동국아 그냥 넣어버려. 아 넣어버려. 잘하실 것 같아. 자 이동국. 잘 쳤다. 좋다.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. 대박. 됐어. 오케이. 해냈다 해냈다. 와 해냈다. 아 아 아까워. 조영고. 조영고가 결정을 합니다. 조영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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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까워. 그래 세영이 해봐야지. 세영아 너 괜히. 괜히 저기. 상대 거 쳐가지고 가까이 붙이지 말고. 세영아 그냥 일로 치면 안 돼? 여기서 힘들어? 틀샷 하는 거 아니지? 밖으로 쳐도 될 것 같아. 내 거 밀어주라. 양세영. 양세영. 아 맞추려고 그랬는데. 맞추려고. 자 가서 보겠습니다. 자 이거는 정말. 이동국. 이동국. 자 니오가 이동국. 그래서 오늘의 승자는 골프왕이 이겼습니다. 겨우 겨우 이겼다. 겨우 겨우 이겼다. 겨우 겨우 이겼다. 겨우 겨우 이겼다. 승인. 성격.